3주년 기념으로 외식하러 저녁에 나갔는데 평소대로 먹고 마시고 엄청 배부르게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옷 다 편하게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서 영화나 볼까 하는데 갑자기 쭈켜쭈켜 안오고 부엌으로 가더니 어정쭈하게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어서 어 언젠간 이런 날이 오겠지 했지만 너무 예상치 못하고 또 너무 편하게 있어서 사진은 예쁘게 못 남겼지만 어떤 프로포즈보다도 감동스럽고 너무 로맨틱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맙ственно 잠시 공연 고맙습니다 물건 지키라 로맨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